어서오세요 이 꼴이 살짝 걸릴 수 있는 쟤는 박시현입니다 1부 언방싱에 이어서 2부 중고마켓에서 구매한 제 화분들을 언방싱 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었죠 1차분 이에요 지금 보시는것은 제가 2차분 언방싱 해 볼게요 어떠세요 화분 되게 이쁘겠죠 여기 화분에는 제가 이 앞전에 구매했던 송송 노릇을 심어주면 참 이쁠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죠 색깔도 오묘하고 그리고 이제 콩근 하나랑요 이것도 콩근이 있습니다 제가 겹치고 겹치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장고 스타일이에요 이런 장고 스타일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아마 어저께 제가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보여 드렸을 거에요 이제 요 형태는 보니까 메다라스 큐스 있는 형태인데 이제 아쉽게도 보시면 구멍은 없더라구요 아 구멍 여기는 조그만한게 있군요 요거는 구맥이 한 7천원대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요 형태 이렇게 해서 작게 해서 요 형태 어저꺼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메다라 키울 수 있겠고 요 형태죠 이건 항아리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사이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는 저도 이걸 금액을 좀 줬었거든요 완전히 떡시루에요 보시면 떡시루 떼서 먹을 수 있는 사이즈네요 이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는 저희 집 복숭아미일에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풀어보지도 않아 가지고 그냥 이제 사이즈별로 해서 심어져 왔었거든요 요 형태입니다 요 형태는 저희 집에 약간의 둥근 형태에 있음 화분이 심어져 있습니다 요 형태 많이들 보시죠 요 형태는 거의 4천원대에서 판매들 많이들 하시죠 요 형태 요렇게 해서 찍고요 이제는 이제 남아있는 화분들이 조금 이제 큰 사이즈들이 화분들이 남아있어요 흰색이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풀 수 있는 화분들 요런거는 이제 서비스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흰색 화분들 좀 더 큰 사이즈 이런 화분들이에요 요거는 요렇게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큰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죠 요 형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요 형태 요 형태 받침이죠 이런 이제 받침 같은게 저한테 몇 개가 왔냐 하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가 왔네요 요 형태가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작은 아이들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그리고 어저께 이제 우리가 떡씨로 담을 수 있게끔 요런 형태 들어가고 지금 요 보시면 요행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금 하분들이죠 요하분들 보 Jam 주금 요하분은 높이가 25cm 정도로 되겠네요 지금 보시는 요하분도 그렇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가분을 총 3만원에 구매를 한 거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다가는 제가 앞전에 구매했던 요 아이는 뭘까요 아 아미산 이네요 아미산은 있었고 소속물을 제가 버리고 왔나 이렇게 이제 뿌리를 이제 흙을 제거해서 들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미산 이예요 아미산 뿌리가 내가 턴 싫어하죠 이렇게 사무실에서 흙을 아예 털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딱 이렇게 심어주면 딱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작은 콩분에다가 요거 선송들을 심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던 우리집 이제 요 선송들을 뽑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흙을 흙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쁘죠 요 형태를 요렇게 해서 심어주면 되게 이쁠 것 같죠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 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되게 이쁠 것 같죠 어 심어전 모습은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송송노 송송노예요 송송노랑 아미산 심어봤습니다 아미산은 제가 어머란 청아노원에서 철원죽을 구매했던 거구요 송송노도 이렇게 철원죽을 구매했던 소나무처럼 생기가 되게 이쁘더라구요 저도 요 소나무처럼 생기는 원래 소나무는 집안에서 키우는 거 아니라 잖아요 그래서 대신하여서 집안에서 멋지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휴 기간에는 또 제가 열심히 또 흑놀이 분갈이를 또 해야 되겠죠 제가 많은 화분들을 구매 했었죠 구매해 가지고 또 분갈이 한 영상들 해서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이쁜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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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